50번 하세요 50번 다리 땅에 붙지마 다리 계속 그런거야 제자리에서 점프하는 시간 못 버티면 천천히 하는거야 천천히 이런 연습은 한 번에 돌리면 안되고 몸 돌리는거 하고 몸 돌려놓고 그 다음에 슬로잉 골반 넣기 자 리드 한 발 더 고 고 자 아까 말했던 목표 지점에다가 정확하게 던지는 연습 가자 고마워 죽음 그런가.. 하나 해주세요! 아이고 끝났다 점프! 점프! 오른쪽 왼쪽! 섀도하는 사람들도 바로바로 치고 바로바로 팔자 움직이기 하고 열 번 하면 다른 팔자 나고 골반 튀기기 끝나면 바로 점프 가고 점프! 점프! 넘어가! 열 번씩! 왕궁 열 번이야! 그렇지! 우주님께 우왕! 우주님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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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험해n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